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신성달타테크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먼저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3월 4일 전에 무조건 매도하자에요. 무조건 매도하자. 그때까지 주가는 화려하게 올라갈거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간다는 사람 올라간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쌍봉을 찍은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 주가는 엄청나게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구요. 이 모멘텀은 결과적으로 3월 4일에 있을 학회 연설까지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3월 4일 전에는 이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니가 뭔데 또 매도하라 말아야 또 이런 얘기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일단 이런 타점들 있잖아요. 7만원대랑 7만2천원대 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좀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제 영상을 좀 더 신뢰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먼저 요거 영상 1분이면 되니까 요거 영상 보고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3월 4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월 2일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있죠? 신성 델타테크가 있고 자 지금 털리면 진짜 하수입니다. 세력은 3월까지 폭등시킬거고 이 자리까지 절대로 매도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드린 영상인데요. 2월 2일에 영상을 좀 찍어드렸구요. 영상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인데요. 1분 정도면 되니까 보겠습니다.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가지시라고 볼게요. 말씀 드렸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다. 자 무조건이란 건 없지만 추세 보세요. 21선은 깨져서 안 깨져서 안 깨지잖아. 버티잖아요. 버티잖아. 수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3월이 뭐 있어요? 이석배 교수 연설 일정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매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세력들은 고가권으로 급등을 준비하고 있구요.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개미 털기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구간이 뭐에요? 절호의 추가 매수 찬스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고가 영역을 만든 주포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요? 마지막 흔들기란 게 있다. 한 번만 이시 터지면 위로 팡팡팡 튈 수 있고 그냥 얘네 빠진 이유 근본적으로 자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제가 올라간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3월 4일 전까지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어 일단 첫 번째로 3월 4일에 초전도체 관련돼서 발표를 하죠. 그죠? 발표를 해요. 누가 발표하죠? 이석배 교수와 그 다음에 김영탁 교수가 분명하게 발표를 합니다. 이때 왜 제가 무조건 매도, 이전에 매도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먼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초전도체 성공했다. 그죠?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 이 검증을 해외에서도 하고 우리나라 연구진도 하겠죠. 사실상 지금 이게 초전도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김영탁 교수와 이석배 교수 두 분이서 계속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직 검증된 것 자체는 없어요. 분명히 또 뒤로가기 누르려고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를 안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종목이 정상적으로 보일까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더 가요. 이거는 더 가요. 계속 간다. 왜? 이 신고가를 만들어낸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물량을 뭐 할 거예요? 이제부터 물량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엑시트를 준비할 겁니다. 세력들도. 그죠? 이런 엑시트 관련된 부분은 3월 4일이 되면 될수록 조금 더 파동이 커지고 변동성이 심해질 겁니다. 왜? 기대감이라는 게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냐면은 지금도 신성 델타테크 사기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봐보세요.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신성 델타가 뭐 이런 모습이라 해봅시다. 이런 모습. 여기서 가요. 뭐 예를 들어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있다 해요. 가요. 어, 사기네. 어, 사기야. 사기야. 이러다가 3월 4일 구간이 다가옵니다. 사기네 하다가 한 번 팡 튀어요, 위로. 세게 튑니다. 상한가 갔다가 뭐 진짜 점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점상한가라면 플러스 20%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각도가 세워져서 올라가잖아, 이렇게. 근데 일봉상은요. 일봉상은 사실 각도가 세워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일봉상은 지금 이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주봉이라 좀 세워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탕탕탕탕 일자로 90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어, 이거 초전조체 진짜야. 무조건 사야 돼. 이거 초전조체 난리 났다. 3월 4일에 성공 발표하나 보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가는 가다가 빠집니다. 3월 4일 전에 주가는 흔들릴 거예요. 그 3월 4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월 4일 전에 이미 고가권은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월 말쯤에 고가권은 나올 거고요. 고가권에서 어떻게? 흔들리다가 3월 4일에 다시 한 번 튀었다가 빠지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력들은요. 이 3월 4일 전에 고가권을 찍어놓고 여기서부터 물량을 털어야 돼요. 기대감으로. 그렇게 되면 초급등 나올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GN1 에너지라고 있어요. GN1 에너지. GN1 에너지. 이름을 좀 바꿨죠? 자, 이름을 바꿔서 찾아볼게요. 자, 이름을 지오리 에너지로 바꿨네요. 지오리 에너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 종목 보면서 아, 이거 리튬 관련 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냐면은 야, 이거 사기야. 야, 이 종목 사기야. 사기. 사기. 사기야. 사기하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어? 뭐지? 쓰읍. 뭐지? 어, 이거 진짠가? 어, 이거 리튬? 뭐야, 얘네 진짠가 같은데? 상한가네? 뭐야, 진짠가 본데? 야, 이거 상한가. 와, 이거 진짜다. 이거 리튬 100%다. 무조건 사야 돼.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거 리튬 100%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슬슬 설거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량 한번 던지고 설거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물량 덜어내는 거예요. 헤드앤 숄더 패턴 나왔다. 그죠? 헤드앤 숄더 패턴 나오고 물량 어떻게 해요? 덜어내는 거죠. 여기서부터 뭐한 거예요? 물량? 싹 던진 겁니다. 넘긴 거예요,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언제 사요? 이 구간에서 개인들 다 달라붙거든요. 던진 거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물량을 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신성 델타테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물량을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3월 4일의 초전도체에 대한 발표가 성공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부분은 김영탁 교수와 이석배 교수 둘만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배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배팅할 필요 없어요. 자, 2023년도 8월에 초전도체에 관련돼서 발표한다. 그죠? 9월에 발표한다. 10월에 발표한다. 계속 질질 미루다가 다시 1월에 등장해서 초전도체에 관련돼서 발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실 겁니까? 지금 구간에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은요. 저도 믿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 혼자 판단하시되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감에 투자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목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말씀드릴 겁니다. 개인들의 기대 심리가 가장 심리가 강해지는 부분 그때가 뭐예요? 매도 타점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꼭 현재 구간에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상승 나옵니다. 하지만 이 추가 상승 나와서 급등할 때 반드시 매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자, 매도 타점 010-920-16329 이쪽으로 반드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기서 매수 타점 드렸던 거 있거든요. 이때처럼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 매도 타점 잡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때 신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 7만원, 7만2천원 1월 30일에 확실하게 이 매수 타점 잡아 드렸고요. 3월에 뭐 있었죠? 3월에 연설 일정 있었습니다. 3월 연설 일정과 그 다음에 신고가 영역에서 흔들기 패턴 자, 21선만 잘 체크하자 매수 타점 어디? 7만원, 7만2천 확실하게 신성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께 보내드렸다라는 거고요. 이 목표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래요. 아까 지오리 네넌치 봤지만 저런 식으로 급등시켜서 개인들 한 번에 털어먹을 가능성 있습니다. 자, 010 9201 6329 위에 번호로 신성 두 글자만 남기셔서 반드시 목표가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목표가를 확실히 잡아놓고 매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성 초전도체 테마 다음을 이룰 종목을 반드시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요?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2023년도 8월에 초전도체 이슈가 한 번 딱 쓸고 나서 올라간 게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예요.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완벽하게 정말 히든주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매집이 끝난 종목이 있는데 이거 잠깐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양자 컴퓨터 플러스 초전도체 관련주 2023년도에 초전도체 오르고 양자 컴퓨터 올랐습니다. 테마주의 순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라고 좀 돼 있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자, 간단하게 1분만에 설명 끝내겠습니다. 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들어왔죠? 거래량 들어왔고 강한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이 거래량 만큼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강력한 거래량을 어떻게? 앞에 구간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해놨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구간의 물량을 장악을 했다. 이 구간에서, 그죠?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량을 다 싸그리 흡수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개미들을 굉장히 힘들게 거의 3달 정도 털어주고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현 구간에서 이 같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 구간 매물이 아예 씨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씨가 말랐다. 밑에서 팔 사람도 없고 위에서 매도할 사람도 없다. 전략 매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은 한 번만 튀면은 땅땅땅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종목? 초전도체 플러스 양자 컴퓨터 관련 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종목을 무조건 받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010 9201 63이고 이쪽으로 신성 후속주 신성 후속주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다음에 무조건 양자 컴퓨터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다? 양자 컴퓨터다. 신성 후속주라고 딱 다섯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이거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성 델다테크 이거 받아가시고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수익률은 거짓 없이 제가 영상을 전부 다 올렸던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뽑아놓은 거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매드팩토나 SK 네트워크스 그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벌써 60% 수익률 2분의 1 분할로 매도했고요. 2분의 1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34% 수익 중 최근이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강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 1차 2차 3차 그죠? 4차 종목 이렇게 ABL 한미 레고캠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이시스 메디카이랑 MDS 테크 요런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6차 매집주로 드리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스윙 종목도 밑에 5종목 정도 있어요.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 스윙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공개한 거니까 지금 보시는 거 말고도 밑에 5종목 정도 더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서 어차피 채널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스윙주들은 제가 스윙주로 해서 좀 올라왔을 때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 있는 스윙주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위에 번호로 그냥 스윙이라고 010 920 920 1 63 2 그냥 스윙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차트를 잘 보고 종목을 잘 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히든주를 2024년도 끝낼 그냥 이거 한방에 끝낼 히든주 하나 드릴 건데 이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ppt 파일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종목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천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요? 1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에요. 그죠? 2015년도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17년부터 2017년부터 주가가 빨리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1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에 있는 지점 매물소화 진행해줬죠. 매물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의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이 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 걸려요. 뭐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원에서 10만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 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만원부터 17만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가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2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2상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못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메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만에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 승인이 나올 거에요. 승인 승인이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 9201 63 이고 이쪽으로 히든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 9201 63 이고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